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왔죠 자카르타 자카르타는 이 막공을 함께해서 그런지 처음 온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친근했고 이곳은 다시 안 오는 건 말이 안 된다 꼭 죽어놔야 한다 오늘 이제 와서 찍어놓은 영상들 다 보고 그랬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퀴치가 너무 정확해 그리고 진짜 이벤트도 너무 더 귀엽고 액기적이었고 참 자카르타 마지막 공연을 함께하게 된 인연이니까 앞으로도 저의 인연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